와 순간 암기력! 순간 암기력 진짜 좋은데 제가 손 딱 벌려도 돼요? 빡센데? 시작! 얼마나 배웠어요? 방해보도 되나요? 끝! B, how are you? 자, B부터 육, 양말, 비누, 우산, 그리고 유니콘, 그리고 엘리베이터 위쪽 그리고 엘리베이터 위쪽 설명 안 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위, 그리고 아웃 끝이에요 요요, 약, 요트, 자크, 주, 지브라 오, 잘하네 다 였네, V 다섯 개 외웠습니다 오, V 여섯 개 아니에요? 하나 틀렸어요 왜, 뭐, 뭐가 틀린거지? 다 맞췄는데 자크를 이제 해줘야 되나? 자크 아니에요? 지퍼겠죠 단추라고 하죠 버튼 아이, 큰일 났습니다 자크나 지퍼는 또 큰일 났습니다 다이노소 다그 그 다음에 젤리오 잼 절 절 그리고 크래커 크로코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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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널스 크로코다일 크로코다일 아, 늘 너무 많아 자, 전국이 지금, 전국이 중국은 뭐야? Remember? Yeah, Remember! 스트림 스트링 스트리머 스트리머 오 오늘 뭐 했지? 기억 안 나는데 이제? 자, 끝! 여섯 게임 아, 이렇게 잘했는데? 아니 근데 지퍼나 자크나 이거 인정해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자크랑 지퍼랑 어떻게 해요? 형, 대구에서 뭐라 그래요? 자크랑 맞아요 제약지? 형한테 여쭤보는 게 저 왜 이렇게 했어? 너 지퍼를 지퍼를 올려 지퍼를 올려 지퍼를 올려 지퍼를 올려 지퍼를 열렸는데? 지퍼를? 콩 올리시 아, 좋아 땡 자, 네이버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준비 시작 야 쒸 야야야야야야 이제 한국 feels 상황이 안들어가 보시다가 이제 시간이 자 하하하 우쿨란이 오 크리에 YEA 2개 저희가 스윙 있었고 카오트 영어 가이트 볼 스윙 있었고 네, 가이트 볼 스윙 있었고 그리고 스윙 있었지 스윙 있었고 스윙 있었고 네 장관에서 세 개 아니야, 우리 왜 졌어 아, 졌어 나 지금 하나밖에 못했어 아, 우리가 처음 씻을 때 이걸로 아이스크림 나이프 세 개 네 맞나 그리고 아니, 내가 영어를 못 봤어요 끈이 꼬여 있었어요 인정하겠습니다 와, 꼬임 딱 하락이 오네 그랜드마더 그랜드마더 하나 있었고요 할머니 있었고요 할머니 포도 있었습니다 그레이프 있었고요 그리고 화분이 있었습니다 화분도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메뚜기 하나 있었는데 메뚜기 하나 있었어요